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국어 무비국어 영화 같은 국어 무비국어의 엄선경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문학공부를 위해 꼭 필요한 문법이라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강의를 수강할 대상 학생들이 누군지를 먼저 명확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문학공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부를 시작할 건데 화작하는 친구들 화법과 작문을 선택해서 과거에 배웠던 문학, 문법, 지식들을 홀랑 다 까먹은 학생들이 있죠 선생님 저는 그래서 선지에 문법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통사구조라든가 명사용으로 끝났다라든가 아니면 동일한 문장구조의 반복이라든가 변주라든가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의문형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그게 뭔지 약간 지체하는 시간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제가 오답을 내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를 풀 때 영향을 받아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아니면 언매를 이제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아 선생님 일단 제가 언매만 하는 게 아니라 문학도 해야 되잖아요 문학도 해야 되는데 언매를 다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문학을 보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같이 해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문학에 필요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언매 선택자들 하지만 언매 선택을 하고 문제를 풀 때 항상 다 맞고 그리고 언매가 정리가 모두 끝난 학생들이다 그러면 이 강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강의는 화장러들 그리고 언어와 매체를 이제 시작했는데 문학에 적용할 정도는 아직 안 되고 급하게 문학에 적용할 수 있는 문법을 알아야 되는 학생들 그리고 문법 선지 중에 문학 선지 중에 문법 개념이 나왔을 때 그 문법 개념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수험생들 이 수험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강의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총 8개의 강의로 이제 우리가 구성을 할 거고요 1강에는 우리가 왜 문학 문법이 필요한가 그리고 2강부터 그리고 이제 5강까지 6강까지군요 2강부터 6강까지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알아야 되는 의문부터 시작해서 형태소 그리고 단어 그 다음에 문장 문장 성분 그리고 또 이제 그 문장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담화 상황까지를 쫙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예시를 들어서 선생님이 잘 정리를 해줄 거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어두면 머릿속에 그대로 쏙쏙 개념이 잘 정리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7강과 8강 들어가서는 7강에서는 현대시 그리고 8강에서는 고전 운문을 하나 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배웠던 내용들이 어떻게 작품에 적용이 되고 문학 선지로 나오게 되는가 라는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겁니다 1강부터 8강까지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요 빠르게 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한 번 내용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선생님 필기 노트 만두라고 해요 가득 찰 만자에 머리 두 자를 써서 지식으로 가득 찬 머리라는 선생님 복습 노트예요 그 복습 노트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만두를 정리해 볼 수 있게 만두트를 제공을 할 테니까 첨부 파일로 다운받으셔서요 그거 보고 복습하고 그걸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로도 하면서 머릿속에 내용들을 정리하고 다 만든 만두는 잘나가는 만두가게라고 PC 버전으로 선생님 게시판에 들어가면 잘나가는 만두가게 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다가 사진으로 첨부해서 올리면 선생님이 다 첨부해 줄 거예요 선생님이 다 첨삭해 줄 거예요 아시겠죠? 문학 공부를 위해서 문법 공부도 필요하고 또 작품도 감상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해야 될 것도 많고 또 문학 개념어도 필수적으로 보고 또 이제 문학 문제도 풀어야 되고 할 게 되게 많아요 요즘 같은 처지에는 일단 여러분들이 문학이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상황 자체를 잘 파악해서 문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기본부터 잘 다져나가주면 문학 문제가 얼마나 어렵게 나오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혼자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시작을 문학 문법으로 함께 같이 해보도록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문학 공부 즐겁고 재밌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강의 들어갑니다 estudgenommen ou 알 여러분